3, 2, 1 평화나무 가족 여러분 이사장 김용민입니다 늘 평화나무를 밀어주시고 띄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무등 태워주시고 여러분의 성원 속에 하루하루 평화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화나무가 생각너머 생각너머를 론칭하게 됐습니다 평화나무 아카데미의 공식 브랜드인데요 생각너머를 통해서 우리가 지존에 갖고 있었던 통념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식과 지성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너머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넘어서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개 강의가 영상 업로드 될 예정인데요 신유진 변호사의 특강 이 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아마 첫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취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멤버십으로 가입하셔서 시원하게 코인 한 번 좀 꽂아주시면 평화나무가 더 큰 가지를 넣으시면서 많은 분들의 그늘이 되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 광합성 생기를 이렇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멤버십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이 확보되면 평화나무의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한국 사회 언론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획들과 또한 작품들을 여러분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평화나무 아카데미를 통해 더욱 삶이 풍성해지고 더욱 행복한 그런 미래가 흐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나무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평화나무가 이번에 새롭게 연직한 평화나무 아카데미 생각너머 생각너머 많은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